네, 감사합니다. 같이 함께한 작업장 모든 스태프들 배우 분들께 부담이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영화로만 관심과 집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발음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영화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평들이 좋은 평들이 습득이 나올 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.